렉타이를 모으셔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죄송한데요, 저는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러는데 렉타이를 모음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나는 방법이 틀려서 네,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잘해요, 다수. 아, 됐네. 아, 네. 자, 파이팅하고 잘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늘 회사인데? 사실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, 대가수고. 2017년에는 좀 잘 돼, 젊은이가 잘 돼야 돼.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들고 있어요, 따뜻하니. 아... 너무 오랜만에 매봐서 이쁘진 않은데 아, 괜찮습니다. 이거 이렇게 모구를 빼서 쭉 당겨봐요.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. 좀 긴장하지 마요. 잘 될 거야. 아유, 근데 이게 대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춘데 이렇게 했나면 어떡해. 아, 저 괜찮습니다. 호텔에다 하나 골치고 나와야지. 아유, 추워라. 이거 손이 캄캄 울었네. 어휴, 가만 있어봐.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. 아, 저 괜찮아요. 아, 저 괜찮아요. 이거 가져가. 나는 괜찮아. 따뜻해. 아, 정말 감사합니다, 진짜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. 용길치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. 네, 연주 꼭 보고 오겠습니다.